따단 따단 그거 안 보이나? 이 망원경 공원이에요? 망원경이에요. 전국. 전국? 네. 원래 8,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부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전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더 심해졌어요. 리스트가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께 더 공유해드릴게요. 전국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이렇게 이렇게 컨택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차츰 차츰 방문을 하겠다. 하나하나씩. 자, 수족군부터. 수족군부터 내려오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 아쿠아윌. 아쿠아윌. 자, 고피쉬. 고피쉬. 영진 수족관. 영진 수족관. 예. 위례로 가겠습니다. 위례. PCN 프렌즈. PCN 프렌즈. 예. 자, 안양. 라임 아쿠아. 라임 아쿠아. 자, 수원. 꿈꾸는 수족관. 꿈꾸는 수족관. 아쿠아 포레스트. 자, 성남. 성남. 청담 아쿠아. 청담 아쿠아. 명성 수족관. 명성 수족관. 인천. 인천. 제이디 아쿠아. 제이디 아쿠아. 자, 부천. 부천. 힐링 아쿠아. 힐링 아쿠아. 아쿠아 모모. 아쿠아 모모요? 예, 모모. 그거 어디. 부천? 부천이요, 예. 기흠. 아쿠아 가든. 가든이겠네요. 파주일산. 러블리피쉬. 일산 수족관. 수도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수도권인가요? 네, 그냥. 자, 청주 갈게요. 네. 리프하우스. 해수네요. 리프하우스. 옥빛 수족관. 옥빛. 네. 평택. 평택. SMC 수족관. SMC요? 예. SCV 이름 말고. 천안. 천안. 링크 아쿠아. 링크 아쿠아. 링크 아쿠아. 경상권으로 가겠습니다. 대구. 대구. 트라이톤 갤러리. 트라이톤 갤러리. 헤비람 수족관. 헤비람이요? 예. 수초닷컴. 수초닷컴. 경산. 코리우드.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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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롬 수족관. 예. 물롬. 진주 펄아쿠아. 오케이. 김해 아쿠아수. 아쿠아수. 창원 모스아쿠아. 창원. 모스아쿠아.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디렉팅 아쿠아유토. CGN 아쿠아리움. 부산유토? 예. CGN? 예. CGN이야? 예. 아쿠아리움? 예. 터진열대어. 아쿠아윌. 아쿠아윌 아까 했잖아요. 네. 부산에도 있나봐요. 아 체인이구나. 그 다음에 청포수족관. 청포수족관. 어산당. 예? 어산당. 물고기 산당. 막 이런거 아니에요? 자 전북. 어산당. 전라도로 갈게요. 전북. 전북. 자스민 아쿠아. 자스민 아쿠아. 광주. 아쿠아앤주. 이겁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아쿠아앤주. 왜 장난이라고 하세요. 심혈을 기울여서 이름을 지으신건데. 아쿠아앤주? 예. 하아유. 아이파인. 땡큐. 앤주? 예. 오케이. 동물원주 아니에요? 그거겠죠. 아아. 아쿠아앤주. 그럼 일단. 앤주? 깜짝 놀랐네. 자 일단 새알려 볼게요. 35곳 추천이 들어왔네요. 35곳의 전국수족관에 추천이 됐습니다. 네. 이 35곳은요. 댓글에 다 써주신 수족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첫번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또 찾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수족관들이 원치 않으시면 저희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셔도 그거는 강화해주시고요. 사장님한테 한번 통화를 한번 좀 정중히 좀 드리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 하시는 걸까요? 진짜 원치 않으시면 갈 수는 없잖아요. 35곳에 다 전화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해보고. 조율하고. 전화해볼까요? 35곳. 나눠서 전화를 해야겠네요. 그래야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하시죠. 우와. 35곳. 가시죠. 아 예. 예.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 예. 저희 그 물생활 유튜브 하는 친구들인데요. 안 받는다. 와. 진짜 멀다. 여기. 어려울 날 대체로 쉬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안 받으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기. 저는 그. 물생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친구들인데요. 아. 예. 예. 거기 제이디아쿠아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그. 물생활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팀인데요. 내가 내일 해보게. 응. 정신이가 많아. 자. 어.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막. 전화를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35곳 중에서 12곳이. 알아봐 주신 사람 있으셨어요? 있어요.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목소리 듣고 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애니벌러 아니에요? 예. 내가 더 놀랐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대부분 가능하다고 해 주셨고요. 네. 월요일이라 그런지 휴무가 좀 있었어요. 원래 좀. 월요일날 휴무가 있나요? 그래서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12곳 중에서 10곳이 전화가 안 됐어요. 네. 네. 두곳은 조금 사양을 하셨고. 네. 네. 그래서 10곳. 10곳은 추가로 저희가 전화를 해서. 네. 전국 수족관 지도를 만들고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곳은. 지도 여기 딱 띄어가지고. 만들어 드릴게요. 뚜룩. 좀 찍어 드릴게요. 한번 불러 드릴까요? 자 확정된 수족관은. 수족관부터. 영진 수족관. 그 다음에 명성 아쿠아. 네. 제이디 아쿠아. 아쿠아 모모. 러블리피쉬. 일산 수족관. 링크 아쿠아. 트라이톤 갤러리. 헤비람 수족관. 수초닷컴. 여기까지 대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저는 울산 물룸 수족관. 네. 확정인거죠. 네. 진주 펄아쿠아. 김해 아쿠아수. 아쿠아수. 창원 모스아쿠아. 네. 부산 부를게요. 디렉팅 아쿠아유토. 네. 아쿠아윌. 아쿠아윌. 부산점인거죠. 네. 그 다음에 전북 자스민 아쿠아. 그 다음에 광주 아쿠아엔주. 네. 이렇게. 이상입니다. 저희가 다음 도식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떠날 계획이죠? 구정 지나고 이제 가야죠. 구정 지나고. 각 사장님께 가는 여부만 여쭤봤고요. 그래서 가기 2, 3일 전에 저희가 미리 연락을 드리고 방문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구 한 지역이면 그 대구만 갔다가 바로 올라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촬영을 할 거니까. 대구랑 경산 가까울 거예요. 하필이면 또. 대구 경산을 예를 드셨는데. 한 1시간이면 갈 겁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가까워요. 대구 경산 정도면 같이 가도 돼요. 아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 한 지역. 그 한정된 지역을 저희가 벗어나고. 대구 갔다가 저기 부산 갔다가. 전북 갔다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저희가. 수도권은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가까우니까. 전국 수족관 투어 다음 편에서 간다고 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우TV의 테드. 디테일였습니다. 안녕. 끝. 애니멀로우TV Lafelazzo F Sex